우리 보좌 앞엔 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의 손 쏘으신 그 사람 강같이 온다에 흘러 강나라와 존속 백성과 동네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보좌 앞엔 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의 손 쏘으신 그 사람 다 같이 다 같이 온다에 흘러 강나라와 존속 백성과 동네서 구원 받았네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생명하 Petersburg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땅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 주님을 여태야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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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또 하나 단기 없는 그리위를 내 손에 그리를 부를때 새 생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세상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난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조 예수 사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물을 풀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마음을 얻어 그 고전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물을 풀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주님 예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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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한 마음을 얻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마음을 얻어 주의가 우리의 일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하나님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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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보내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는 것이 아닌,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정적인 시간을 인도해달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러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시는 거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시기 바랍니다.